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그리고 대표 경선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당까지 전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날짜가 트럼프 김정은 회담과 겹친다고 해서 여섯 후보는 연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요구를 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예정대로 한다라는 결의를 했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그 결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예정대로 2월 27일 한다 이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심재철 씨 등 여섯 후보는 보이콧하겠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김진태 두 사람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12일입니다 12일 12일 사이에 그때까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런데 불참을 선언한 여섯 명이 오늘 새로운 제안을 했네요 전당대회를 2주 이상 연기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세훈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한상수 의원 등 5명은 여의도에서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를 2주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최후 통집인데 한국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은 12일 예정돼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앞서 이들과 함께 전대 불참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황교안 전 총리는 일정 연기 요구에 대해 양보할 수 있지만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전대 보이콧을 선언한 여섯 명에 대해 그만 징징거리고 들어오기 바란다 특정인을 위한 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는 전당대회 대표 후보 여섯 명과 함께 전대 보이콧에 동참한 바 있고 그 이유도 이미 밝혔다 더 이상 전대 관련으로 내 이름이 거룬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사퇴를 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그는 또 황 전 총리를 겨냥해가지고 이미 철진한 공안검사의 시대가 시대를 역류하여 다시 우리 당에서 시작된다는 게 아쉽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현실 정치로 다시 돌아왔고 마지막 헌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입장 표명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공안검사를 좀 비판을 하는데 공안검사가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검사고 공안검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습니다 황기완 전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해설책도 쓴 사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안검사가 필요한 시대죠 특수부검사가 아니라 공안검사가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사태가 노골적으로 전반적으로 특히 직권 세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공안검사 출신 정치인은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안검사가 무리를 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정권까지입니다 전두환 정권까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이후에는 공안검사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철진한 공안검사가 아니라 지금은 공안검사가 활약을 해야 이 나라가 바로잡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로 출만하지 않았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백의종군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불참소동으로 시끄럽습니다 첫째, 발단한 미국 정상회담 날짜를 전당대회 날짜와 격치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 때도 뒤늦게 6.12 싱가포르 미국 회담이 잡히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은 최소 10%의 손해를 봤습니다 누구의 장난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사롭지 않습니다 둘째, 황교안의 입당 출마로 돌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은 이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완전 신상처럼 새로운 신자에다가 상업할 때 상자입니다 신상처럼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상했던 전당대회부와는 달리 신인 심풍을 일으키며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의 지지도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김정은의 노동신문은 황교안이 기당권 경쟁에 앞서 나가자 2월 3일 논평에서 박근혜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며 황교안은 허수아비로서 박근혜가 씌워준 장관 총리, 벙거지와 대행이라는 누더기 옷이 전부다 박근혜의 총회를 받은 것은 그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려운 잔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환관 노릇을 잘했기 때문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폭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부터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침박, 미박, 패사움으로 문재인 폭정을 불러온 중진들은 백이종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백이종군해야 침박, 미박, 패사움으로 문재인 폭정을 불러온 중진들은 백이종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백이종군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백이종군은 백이종군 하면 이순신도 그러죠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임진준한테 외군을 싸워서 남해안을 지키고 호남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외교를 잘해가지고 명군을 불러뜨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에 상륙한 외군은 또 조총을 얼마나 잘 계량을 했는지 유럽의 조총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활과 칼밖에, 칼창밖에 없었던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순신의 용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모함에 걸렸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느냐 외군이 지금 현해탄을 건너서 부산으로 온다는 정보가 있다 빨리 부산포로 가서 외군을 요격하라 하는 명령을 선조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허위정보고 도저히 부산포로 갔다가는 전멸할 것 같아서 그 명령을 사실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고문받고 처형되기 전에 그래도 충신들이 말려가지고 석방되고 그리고 계급이 다 몰수되고 해서 말하자면 무등병으로 계급 없는 군인으로서 다시 전선을 나가죠 백의종군 그러다가 원균이 패전하는 바람에 다시 상군수군통제사로 복직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외군을 저지를 합니다 이걸 백의종군이라고 합니다 백의종군 백의종군의 참뜻은 뭐냐 나라가 위태로운데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 그런 거 다 따지지 말자 사적인 이해관계 다 내려놓자 이겁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백의종군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중진 역할을 했다든지 장관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백의종군 해야죠 그런데 지금 총 경선 보이콧을 선언한 6명이 백의종군 해야 할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거 날짜 아닙니까 선거 날짜를 외부 사정으로 바꾼 예가 있습니까 공당의 선거 날짜입니다 전당대회라는 선거 날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총선이든 대선이든 언제 선거한다고 딱 예고하고는 그것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5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야당은 신익희 민주당은 신익희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신익희 후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유명한 선거구호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그때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야당이 당선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당시에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그 유세장에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투표 며칠을 앞두고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선거 날짜에 연기하자든지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1960년에도 3.15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민주당의 후보 조병옥 씨가 또 외우에서 암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선거 날짜에 연기하자고 다시 후보 내세우자 하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선거 날짜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국가의 선거 날짜와 야당의 선거 날짜는 다르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이 선거 날짜를 정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그게 룰 중에 가장 큰 것이 선거 날짜 아닙니까 선거 날짜를 바꾸지 않는다 즉 룰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이콧을 설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의종군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씀이지만 저는 한국 항상 이 말을 제가 만들어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진 말이 됐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좌충수로 망한다 그런데 보수가 분열로 망하는 것을 막으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수는 대동단계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아니면 전부 우리 편입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면 전부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을 미워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입니다 이게 대동단계랍니다 군자 화의 부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논어에서 한 이야기죠 군자는 군자는 같지 않지만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이 동의불화입니다 소인배들은 소인배들은 같은데도 불허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념이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합을 해야죠 화합을 해야죠 대동단결 두 번째가 백의종군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야기한 백의종군 세 번째는 분진 합격입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있고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각자 진지를 지키면서 열심히 싸우되 같은 방향으로 싸우고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 됩니다 그게 분진 합격입니다 분진 합격 백의종군 대동단결 이 세 원칙이 있어야 보수는 분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